무를 깔으세요. 네, 여기 놓을게. 생선에 또 무조림이 있어야지. 무가 있어야지. 바닥에 싹 깔아주고. 근데 이러려면 칼집 좀 내야 되지 않아요? 내면 좋지요. 내면 좋지. 야, 일주월 짱이야. 칼집 내야지. 맞아, 조림하면 칼집 내야지. 확실히 영탁 씨가 지난번보다 요리 중이면 된 것 같아요. 됐다. 여기 삭 올리고. 이렇게, 이렇게. 그렇지. 그다음에 양념을 잘 발라. 그렇지. 이쁘다, 타가. 또. 그대로 이제 가는 거야. 그러면 무에서 물이 쫙 나오면서 이게 수증기를 익어주는 거지. 그럼 여기서 바로 어디다, 이걸 어디다 쪄? 들어와, 이리로 들어와. 들어와, 들어와. 들어와. 근데 불은 한 번 봐줘야 돼? 네. 불은 자신이 없어. 와, 비주얼 봐봐요, 비주얼. 자, 갈게. 아,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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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. 그럼요. 이거는 안 총장님도 몰라. 총장님 모르시죠, 이거? 이거예요, 어? 아유, 지금 여기 다 얘기하고 있지. 총장님 입맛 따지고 계셔. 입맛 따지고 계셔. 어, 이때 막 소리 지르고 난리나. 아, 이러시겠죠. 이 비주얼 보고, 이 비주얼 보고 어떻게 소리를 안 짓는다니. 아니야, 우리 소리 지르지 마. 소리 지르지 마. 소중해요. 저희 그냥 덤덤하게 볼게요. 네. 나 지를 수도 있을 것 같아. 야, 근데 괜찮은데? 능력 있는데, 붐? 계속 내보내야 되겠다, 이제. 하하하하